히히 카드 플레이어 또는 적이 공격한 후 피해를 위줍니다. 피를 이만큼 2번 줍니다. 4장 이상 사용했으면 한 번 더 합니다. 피나는 슬라임입니다. 출혈을 유혹 약화를 2부여합니다. 무방비와 표적을 부여합니다. 공격피해를 15% 더 받습니다. 굿에서 액수 소가 없었습니다. 굿에서 액수 소가 없었습니다. 아마 내일로 좀 가진 것입니다. 근육의 시각으로 지압수 소가 없었습니다. 그를 이오라엘으로 그를 이오라엘으로 한번로 이오라엘의 방호도를 30 취약을 잃었습니다. 발견이 안나오면 어떻게 아쉬워주나. 발견이 안나오면 어떻게 아쉬워주나. 수리 검을 엎습니다. 발견이 안나오면 어떻게 아쉬워주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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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은 어떻게 아쉬워주나. 이러다 다 죽어 방호도를 8 얻고 2번 겨냥합니다 피해를 6주고 표적을 부여합니다 방호도를 7 얻고 겨냥했다면 2장 뽑습니다 에너지를 2개 얻습니다 선천성입니다 네 독제품 단건 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멋 아멘 겨냥의 피해가 2증가합니다 매턴 모든 버프가 디버프입니다 모든 적이 둔화 저거 인공물에 막히겠지 인공물 바로 인공물 나옴 안 막히네 잘 걸리네 잔상첩 중첩당 공격 피해를 5% 더 입힙니다 자 일로와 또 못 잡았어? 모기가 진화해가지고 점점 은신을 더 잘해 저거 인공물이 저거 인공물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흡 흠 흠 흠 흠 흠 흠 총 흠 보네 흠 하리 살 못 숨는 모기는 다 죽었어 많이 채함를 산 Mon ignor 거무 세모항 표적을 산부여한다 영체화 세모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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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련의 축복 겨냥할때 방어도를 얻습니다 이었습니다 세모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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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모 Grü 세모항 실바 뭐고 상점 주인 꺼져 아카베코 아니 첫 턴에 왜 이러세요 쇼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쌍절곤 거리두기 쌍절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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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검 4개 슈리켓 권 모술수 제가 맞았네 10장을 뽑습니다 공격 카드를 사용할때마다 임시힘을 얻습니다 왕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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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면 피해가 4배입니다. 으으음... 어허우... 으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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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방금 사기 치는 것 낫어요. 으으음... 근데 어이없네. 와... 으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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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생충이라서 때리니까 다시 기생충 나옴. 으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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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. 으으음... 으으음...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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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등 전등 잘나왔다 히히우울 볶음이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상호작용 자기력 비밀기술 대혼란 염주 상호작용 앗 쏘쏘 피가 담긴 병 표적을 오부여합니다 영채화가 싹이라서 디펙트도 영채화 있으면쌈 강철의 섬광 와 이걸 영채화를 빼내 두장 뽑았는데 영채화가 두장 나올거라고 생각이나 하겠냐고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살려줘. 깍까를 살려? 아니, 나를 살려. 너미야. 너미야. 다음 퍼드 위험한 거 아닌가? 52데미지 뭘로 강냐? 가시를 막았다. 4데미지 뭘로 강냐? 2데미지 뭘로 강냐? 4데미지 뭘로 강냐? 2데미지 뭘로 강냐? 당신은 수리검을 준비합니다. 심장이 꿈틀대며 피를 흘립니다. 큰 그림. 작은 그림. 빅픽 총. 빅처는 사진이잖아 근데. 왜 빅픽처는 큰 그림일까. 잉크병. 빅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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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기분 따라 불러요. 땜. 나의 볶음 일을 할까? 빅볶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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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스 포스 랍스 포스 컷 와 수리검 세모항 영채화삭이다 내가 이겼다 심장허저풀